빵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빵 그리고 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들렘은 빵집 혹은 떡집 떡방악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밀과 보리가 많이 생산되는 곡창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도 이스라엘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그러한 땅이라고 또한 그 의미를 담은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굉장히 번창해야 될 이 땅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기근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성경님들께서는 또한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 흉년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루키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 하면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흉년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신 대로 그들의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정리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자기 자신이 가치의 척도입니다 자기 인간이 스스로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악한 것이에요 나에게만 모든 좋은 것, 만족시키는 것들은 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는 것들은 악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좀 유심히 살펴볼 게 될 문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선이 이 가정이 그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버리고 모합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합 땅으로 그들이 이주해서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합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이들이 이주한 이유는요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빵집에 갔는데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빵집은 문 열었는데 빵을 팔지 않습니다 떡집에 문을 열었는데 떡을 팔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 미국의 얼바나라고 하는 대학생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한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기독교로 포화 상태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 영혼을 그들의 그 목마름을 치워줄 그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떡집에 떡이 없다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당시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가장의 이름은 엘리 멜렉입니다 이 엘리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엘리 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치의 척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치 기준에 동화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기준에 동화되어져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다 보니 나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의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급해서 신앙을 손해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애쓰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동화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헌법 조항이 바뀌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사실 이게 결혼의 정의인데 이제는 동성과 동성을 통화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혼으로 헌법의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도 굉장히 이러한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굴복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차별 혹은 성혐오증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성혐오 또는 성차별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소수를 우리가 보호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어떤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체계 윤리적 체계가 무너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어본 이 루키서 가운데 왜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기근이 왔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할들을 섬기며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흉년이 들이닥친 이유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원인과 결과 권선징악이라고 한 이 원인과 결과에 한 가치책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는 거야라고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단성적인 신앙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좋은 신앙이 만사 형통의 삶을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않는다 반드시 이뤄내지만 궁극적으로 이뤄내죠 하지만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들이 취업이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들이 또한 이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는 붙잡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어떤 질병을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과의 결과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해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루키를 읽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으로 프레임으로 편향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지짐으로 여하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죄를 짓는 걸 기댔다가 너 죄 지었어 그리고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때로는 흉령이 닥치고 기근이 닥칩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임을 붙잡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국료로 여기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무에서 읽어본 이 엘레멜렉의 가정은요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한 채 그 가난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또한 결단코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아빈들이 사는 그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합니다 모두가 스스로가 왕이었던 그 사사시대 엘레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잘 알지만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급박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죠 급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지금 나의 삶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안정 어떤 미래에 대한 안정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무에서도 이 엘레멜렉은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음식이 풍부한 모합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합 족속으로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지만 우리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힘겨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학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점 관리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스펙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턴십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영어 점수는 기본이죠 토익 토플 점수는 기본입니다 그러고 여러 해외에서 또한 그러한 언어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또한 어학연수라든지 또한 교환학생을 또한 지내기도 하죠 굉장히 사실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20대 인생입니다 왜 그토록 열심히 살까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모든 노력들이요 취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시작이 있잖아요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중요하죠 이직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직장 더 좋은 보수가 있는 수입이 있는 그곳으로 또한 몰리게 되죠 또 좋은 직장을 옮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더 좋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죠 왜? 더 좋은 직책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죠 또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죠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불안정한 미래가 또한 앞으로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러한 인생의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장년분들도 또한 우리 어르신분들도 그러한 많은 인생의 많은 과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타협점으로 삼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피해를 보는 쪽으로 하나의 관계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나의 예배하는 것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타협점을 삼을 때가 많다라는 것 제가 아시는 작년분들 중에 사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음식 장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세요 주일에는 가게를 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일에 가게를 열지 않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주일에 그 소득이요 평일 2, 3일 치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가게를 열지 않는 거예요 소득의 3분의 1 정도에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을요 피해를 보고 주의 성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 중에서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확 떨어집니다 주일 집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스터디 모임이나 또한 시험 공부를 개별적으로 갖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의 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때문에 그 안정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타협합니다 우리는 넘어도 많이 육신의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본 엘리멜렉은요 모합당으로 가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의 땅 그 모합당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족에게는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가 과부가 됐어요 성경에서는 이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밝히지 않아서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바로 모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 사실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합이라는 종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금의 사건은요 모합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시 자신의 두 딸과 그러한 성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이 모합입니다 참혹한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죠 그 모합 자손과는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결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이 모합족 속의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사실은 만류해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이 이방여인, 모합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도 모합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무에서 읽었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치 모합여인과 결혼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토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단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의 백성이 모합여인과 결혼하는 것처럼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무에서 본 이 엘리멜렉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또 엘리멜렉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삶의 현장 가운데 타협하면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쯤 살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두 아들들이 자식도 없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두 알이 죽었는데 손자도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완벽한 절망입니다 아무런 이제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엘리멜렉은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모합당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우리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대안과 계획을 세웁니다 최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그 선택이 다 헛수고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겪게 될까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버렸어요 그때 느끼는 절망이 얼마나 클까요? 모든 대안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또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그 땅들이 분배됐어요 조상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졌죠 그 분배된 땅들은요 조상에게 분배받은 그 땅은요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아들들에게만 물려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요 잠깐 베들렘을 떠나서 기근을 피하고 나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베들렘이 돌아가야 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야 될 생각했지만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후를 보호해 주실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남은 사람들은 그 이방민족, 모합족 속의 두 며느리뿐이에요 그에게는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죠 아마도 나오미가 그 당시에 오늘날같이 큰 빌딩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빌딩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을 마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절망 속에서 힘겨워했을 겁니다 아마 절망 중에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인생의 종지부를 찌고대는 순간이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다라 요네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보면요 이 다라 요네꼬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고3 때, 19살 때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습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은 딸이었는데 이 막내에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늘 자신을 사랑해주고 늘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늘 자신을 이해해주고 그런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3 시절에 19살 나이에 질병으로 죽습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 당장에는 그런 아픔이 막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먼저 찾습니다 엄마 방도 찾아보고 부엌도 찾아보고 이곳저곳도 찾아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요네코가 인생의 목적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엄마가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엄마가 부재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만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인문학 서적도 읽고요 철학 서적도 읽습니다 많은 동아리에도 활동에 참여합니다 친구들과 많이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엄마와의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은 만남을 가져도 인생에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렇게 험하게 죽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사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자살하기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철도길에 달리는 그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져요 자살을 했는데 의식이 깨어나 보니까 자신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니까 두 다리가 절단됐어요 왼팔도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만 남았어요 그리고 오른팔에서도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가지 손가락만 남고 다 절단됐어요 흉물스러운 몸이 된 거죠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이 다하라 요네꺼를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하라 요네꺼는 속으로 다시 한 번 결정했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는 정말 정확하게 한 번에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조금씩 조금씩 모읍니다 그 수면제를 한 움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한 번에 죽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때 이 다하라 요네꺼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문병을 오고 또한 그녀에게 한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줍니다 맥클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키도시라고 한 청년과 함께 왔는데 그가 계속해서 이 다하라 요네꺼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만남을 갖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분이 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장애가 있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하라 요네꺼가 자기에게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장애가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만약에 그러한 신이 존재하신다고 한다고 한다면 한 번 내 인생을 걸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땐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아니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깨어났는데 그 전날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그녀에게 주어졌어요 그 전날까지는 자기의 몸을 볼 때 흉물스러웠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른팔에 있는 세 가지 손가락이었어요 나에게는 오른팔과 세 손가락이 있네 라고 하는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한 시각을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깨어났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갖다 준 성경책을 처음으로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펼쳐서 읽은 본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눈이 꽂힙니다 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성교사님이 통역으로는 아키도시라고 하는 분과 결혼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고 달아내는 사모님이 되었어요 평생을 보급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젠 절망밖에 없는 이 한 여인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한 주위기에 소망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로는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돌보시사 돌아보다라는 그 뜻이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사 자기 백성을 찾아오사 비지테이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들고 빵집에 빵이 없는 이상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그 심령이 메마른 그 심령이 다시 소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리 비지테이션 리 비지테이션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리 비지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없는 그 빵집 가운데 그 베들렘에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부를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바로 부흥이 임한 거죠 한반도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꾸만 북한의 김정은은 핵미사일로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또 한반도의 굉장히 커다란 긴장을 높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상은 북한의 우리 동포입니다 이들의 미래는 넘어도 아무라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만 합니까? 강한 우방인 미국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정권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둡고 어둠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꿈이 산상조각 났을 때 우리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실하게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한 존재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꿈이 산상조각 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사 과거의 평양이 동방이 예유살렘으로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민족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방문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한반도 가운데 많은 위기와 또한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또한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